안녕하세요 혜서입니다. 상명학에 배우신 지는 3개월 전입니다. 상명학 배운지 6년차 준성입니다. 상명학 배운지 8년 상명학 4년차 2010년부터니까 10년차세 상명학 배운지 9년차 오늘 그 놈의 재미라는 걸 재미라는 걸 장착을 해 볼 겁니다. 옛날에 개념장착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야, 너 왜 개념이 없냐?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안 됐냐 해서 개념장착이 한때 유행이었는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기 힘들고 빡빡하고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에 이럴 때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막 없으면 어느 정도 없고 있으면 또 쓸데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 세상은 개념은 사실 기본적으로 탑재가 약간 정도는 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국이다. 그 사람 진국이지. 인격적으로 그렇고 사람 참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고 똑바르고 바른 사람이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좋아. 개념이 개념이 슈퍼컴퓨터 수준으로 장착이 돼 있어도 만났어. 만났는데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우리가 사람을 왜 만나? 좀 사는 맛. 사람 냄새. 하하하하. 관계하는 느낌. 대화하고 만나는 즐거움. 좀 이런 것 좀 얻으려고 만났는데 요새 또 막 하하하니 개념이 깍깍이라는 게 차라리 싸가지 없이 깍깍하면 사람이 진짜 매너가 왜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 하고 일어나거나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나 있지 관계를 개념이 없으면서 깍깍하고 재미없으면 관계를 끊을 수나 있지 사람은 아주 좋아. 사람은 아주 반듯하고 개념이 개념이 풀옵션으로 장착이 돼 있어. 개념이 풀옵션으로 의자 다 빼주고 얘기할 때 점잖게 얘기 다 하고 테이블 세팅 다 해주고 친절하게 칭찬도 해주고 피부가 참 좋으시네. 이러면서 뭔가 다 좋아. 개념은 풀옵션으로 장착이 돼 있는데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건 정말 대처가 불가능해. 아니 재미 개념이 없어서 이런 사람이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만나잖아. 내가 널 왜 만나야 되는데 다시 연락하지 마라. 사랑이 말이야. 기본이 안 돼 있어. 매너가 없어. 말이야. 이런 게 커트라도 할 수 있지. 사람이 너무 진국이야. 풀옵션으로 장착돼서 또 심지어 나한테 잘해. 근데 잘하는데 너무너무 깍깍해. 앉아있으면 뭐가 깍깍이 밀려와. 숨이 막히게. 요즘 항상 코로나 때 마스크 항상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 항상 마스크 끼고 있어서 뭔가 속이 큭큭한 느낌인데 거기다 한숨을 더 갖고 마스크 낀 데다가 마스크 낀 데다가 방독면을 마스크 낀 데다가 방독면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팍! 오면 여기 고구마가 딱 걸리잖아. 그럼 느낌이 튀어야 되겠다. 진짜 그만두고 싶다. 어디서라도 누가 좀 나한테 전화 좀 해줘라. 핑계끝에 도망가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개념이 풀옵션으로 장착이 돼 있어. 이러면 정말 커트가 안 되잖아. 커트가 안 되니까 이게 더 미치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그게 관계 피로감이에요. 요즘 이제 관계 휘발성 얘기하잖아요. 요즘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야. 어떤 분이 저한테 교장님 교장님 저 대인관계 되게 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아니야. 너 사실은 대인관계 잘하고 싶은 게 아닐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왜요? 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네가 대인관계가 되게 잘해서 인기 있고 매력 있는 사람들 다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회사다. 회사 동료가 밥 먹으면 딱 너랑 먹고 싶어. 하고 너한테 다가와서 얘기하고 어때?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이름은 끝나는 게 대인관계가 아니거든. 사람들이 널 좋아해. 널 찾아. 그러면 너 퇴근한 다음에 너한테 카톡 보낸다. 카톡. 카톡. 좀 씻을만하면 절대 뭐해요? 김대리다가 김대리님 주무세요? 내가 오늘 회사에서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랑 얘기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카톡 카톡하고 주말에 만나자고 퇴근 후에 술 한잔하자고 거기까지 가면 어때? 약간 이런 느낌 아까는 처음에 너무 좋죠? 쟤 인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랬다가 퇴근 이후에 계속 카톡 오고 퇴근 이후에 술 한잔하자고 만나자고 주말에 불러낸다. 그 모든 사람이 갑자기 당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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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그건 좀 어? 어? 그게 관계 피로감이다. 관계 피로감이라는 것도 말만 이렇게 멋있을 뿐이지 이렇게 위에 휘핑크림 걷어내고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관계 피로감 밑에 뭐가 있냐? 바로 그거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개념 풀옵션 장착이라는 게 있다니까 회사 동료야 매너가 좋아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좋아해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해 그래서 나한테 잘해 그런 사람이 나한테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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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열면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의무적 아 네 그랬군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어머 그런 슬픈 일이 아 이런 얘기를 당신이 맨날 퇴근한 이후에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걸 받으면 어때 당신이 미치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너라도 없으면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잖아 그걸 되게 멋있는 말로 딱 개념화 시킨 말이 그게 관계 피로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대인관계 관련해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어 하면서도 이중적 양가감적으로 대인관계 피로감 관계 피로감을 느끼느냐 관계를 하고 싶어 근데 관계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안 재밌어 안 재밌는데 안 재밌는 인간들이 나한테 보는 거야 여자분들 좀 상매하게 미녀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카톡 보냈는데 남자하기니 교수님 교수님 아 이거 어떤 여자한테 보낸 카톡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 뭐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한번 저하고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막 이러면서 뭐 왜 카톡을 바로바로 안 읽을까요 왜 답변이 이럴까요 뭐 나름 카톡 해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뒤밀거나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니 머릿속에 팩트적 되게 현실에 가까운 현실에 가까운 어떤 이미지를 띄워야 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만약에 니가 좋아하는 여자 썸을 타고 있는 그 여자가 직장 동료다 퇴근한 이후에 한 10시쯤 돼서 아 지금 지금 씻었겠지 그래갖고 딱 보내서 미숙씨다 제가 항상 강의 때 꺼내는 그놈의 미숙씨 미숙씨한테 연락해 봐야 될 때 미숙씨 뭐하세요 아 저는 오늘 저기 축구경기 있어갖고 지금 치킨하고 맥주 사서 치맥 한잔 하려고 그러는데 축구 좋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카톡을 보내면 그 남자 머릿속에는 남자 머릿속에는 여자가 이렇게 뭐 씻기도 하고 다른 보려고 하다가 어머 왔네 어우 어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어우 너무 두근거린다 하면서 어 난 축구에 대해서 뭘 하는데 아 네이버 검색이라도 해 봐갖고 축구 정보를 조금 안 다음에 좀 답장을 보내야 될까 당신 생각엔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답장을 읽었지만 빨리 답지 아니 카톡을 읽긴 했지만 답장을 빨리 안 보낸다거나 또는 안 읽었으면 뭔가 지금 뭐 씻고 있나 또는 뭐 어디 뭐 쇼핑을 하고 있나 뭐 뭐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있나 뭐 뭐 친구들 만나고 있나 뭐 이런 식의 당신은 당신이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야 당신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래서 그걸 알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주변에 나하고 썸 타는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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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허물 없이 옛날부터 또는 어렸을 때부터 또는 동창이라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여자 중에 되게 이쁜 여자분이 있으면 부탁을 한번 하세요 야 나 내용은 안 읽을 테니까 나 여자들 너같이 이쁜 애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카톡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러니깐 카톡 눌러보진 않을 테니까 카톡 대화 리스트라도 한번 보여주면 안 돼 Q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전해주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아 그럼 한번 볼까 하고 한번 보여준다면 그렇게 좀 이쁘장한 분이 보여준 여자분의 카톡을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신이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멘탈이 산산조각이 날 거야 산산조각이 왜 멘탈이 산산조각이 나냐 어느 정도 이쁜 여자분이라서 남자들이 조금 아 저랑 여자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썸을 타면서 다가가 볼 그런 정도의 매력 있는 모든 여자분들은 최소한 몇 개 이상 어떤 남자가 보낸 카톡 메세지가 늘 있어 알아요? 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상명하게도 되게 아름다우신 분들 많잖아요 저분들 카톡 열어보면 뭔가 이상한 지인, 동료, 남사친 그냥 어떻게 다 알게 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남자죠? 이렇게 뭐 이런저런 핑계되면서 날씨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뭐 조심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산 챙기셨나요? 뭐 이런 쓸데없는 거 하면서 거기 보낸 카톡들 리스트가 쭉 있어 쭉 있어 그러면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안 읽어 아예 읽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읽어 읽긴 읽었는데 바로 답장은 안하고 읽씹이라고 읽씹 읽고 씹어버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면 읽긴 읽었어요 근데 그것도 읽어야죠 궁금하다 이게 읽었다기보다는 그냥 별생각 없이 클릭을 일단 했어 그러니까 클릭을 딱 한 다음에 아차 싶은거죠 눌렀네 그냥 아 누르지 말까 눌렀으니까 이걸 그냥 씹을 씹기에는 좀 관계가 애매한 사람이야 약간 매너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모티콘 날리고 단답형으로 해 준 요거 요렇게 딱 333이야 333 읽지도 않는 사람 익십한 사람 읽은 다음에 간단한 이모티콘 한두개 또는 단답형 대답 아 네 그래요 날씨가 춥네요 네 누구씨도 단단히 신경입으세요 고마워요 뭐 요정도 말 이렇게 333이 딱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그 333의 남자 중에 한 명인거야 그 333 중요해 당신의 희망사항간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전혀 달라 그럼 333 아니 10명이라 하려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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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딱 한 명이 남잖아 한 명이 한 명이 남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남자라면 그 한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강의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 한 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요 한 명이란 남자는 여자가 그 사람의 카톡을 기다리거나 또는 아 며칠 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오늘 연락 내가 해볼까 요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남자란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그 333 제끼고 고 한 명이 내가 되고 싶잖아 고 한 명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고 한 명이 내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한 명이 한 명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러면 특징을 알아야 돼 특징을 특징을 그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 딱 두 부류에요 딱 두 부류 딱 두 부류란 말 그 333 빼고 딱 한 부류 10% 해당되는 사람 30% 30% 30% 30% 빼고 딱 그 10% 해당되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일단 그 중에 절반은 여자가 많이 좋아하는 남자 이해되셨어요 여자는 자기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남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요즘 표현으로 쓰자면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걸 어떻게 어떤 저울로 따졌다면 여자 쪽이 그러니까 남자는 아직 여자한테 뭐 그렇게까지 엄청 좋아한다거나 아직 확실하게 화살을 보내는 게 아닌데 여자는 뭔가 약간 짝사랑 느낌도 있고 지금 약간 썸을 타고 있긴 하지만 마음도 조급하고 빨리 그 남자하고 사귀고 싶고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고 약간 요럴 때 요럴 때만 자꾸 그 남자한테 오는 걸 빨리 확인도 하고 답장도 길게 하고 성의있게 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먼저 걸기도 해요 박새로이 그런데 자기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제 이쯤 되면 남자분들이 에이 막 이럴 거 아니야 에이 그거 뭐야 이거 나 나 아니잖아 이럴 거 아니야 살면서 그걸 많이 목격해 봤을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초중고대 나오는 초중고대 지금까지도 지금 30대를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어떤 여자한테 너무나 좋아해서 그 오빠한테 연락이 좀 왔나 안왔나 계속 카톡 열어보게 되는 그런 남자로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90% 뿐만 아니라 95% 확률에서 지금 나갈이가 된 거야 이해 되셨죠 333 333 333 333 뿐만이 아니라 여자가 많이 좋아하는 남자 많이 매달리고 많이 붙잡고 싶고 막 자기 남자 만들고 싶고 너무 막 끌리고 이런 남자일 때만 이게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당신은 이미 95%의 확률로 나갈이가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좀 전에 얘기한 이쪽 뭐 여자가 되게 좋아하는 남자 근데 이유 없이 좋아하진 않아요 여자들은 내가 항상 남자들한테 팩폭 같은 거 많이 얘기하는데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카톡 하루에도 몇 번씩 펀 열어보면서 연락왔나 아 뭐라고 대답하지 이러고 막 성의있게 대답하냐 이런 남자는 여자가 되게 좋아하는 남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걸 되게 팩폭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되게 멋있는 남자예요 그냥 되게 잘나고 되게 인기 있고 되게 멋있는 남자예요 대부분 여자들은 다 그런 남자만 좋아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 소비 문화에서 트렌드 트렌드를 선도하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도 여성분이잖아요 뭐 패션이나 문화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멋있고 제일 화려하고 이런 거 누가 제일 많이 잡고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여자 다 여자 다 여자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그렇게 막 너무 좋아 오빠 그 오빠 너무 좋아 이건 그냥 너무 잘나고 멋있고 뭐 이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기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깔끔하게 우리를 깔끔하게 그걸 포기하는 거야 난 그래 그럼 난 아니네 난 거기 해당 안 돼 우린 그걸 깔끔하게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5% 그 5%를 붙잡기 위해서 그 나머지 5%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거야 근데 이 5%가 정말 엄청난 마법이 있다는 거 정말 엄청난 마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5%의 남자는 어떤 남자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막 너무 멋있다고 좋아하는 남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인기가 많거나 그렇게 멋있거나 그렇게 잘난 남자도 아니야 근데 재밌는 재밌는 이 재밌는 남자한테 여자가 그 5% 좋아하는 남자한테 보였던 반응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야 재미난 남자하고 대화 나눈 걸 즐긴다고 얘기해서 여자는 재밌는 남자를 좋아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이거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에요 여자는 재밌는 남자를 좋아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약간 식구금적으로 얘기하면 배움님도 어서 오세요 약간 식구금적으로 얘기하면 영국 속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머러스 유머러스한 남자는 미녀를 침대로 반쯤 끌어들인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외국의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양에서 또 재밌는 남자 유머러스한 어떤 감각 유머 감각 있는 남자는 여자를 왠지 잘 꼬시고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걸 기정 기정 사실화 기정 사실화에서 이렇게 딱 놓는데 늘 지금 말씀하시기 정확하게 알아야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남자들 중에는 오늘 재밌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뭘 해도 재미없는 사람 노잼 특집으로 해서 그러니까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개념 장착 아닙니다 선비 좀 내려놓으시고 선비하고 칠거지약 이런 거 막 열려오면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그 놈의 잼이란 걸 장착을 해 볼 건데 이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미요 그렇죠 저도 재밌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미 이렇게 이해라고 쓰잖아요 평생토록 뭐만 되냐면 그냥 재밌는 놈 웃기는 놈 밖에 안 됩니다 선비의 덕에 칠거지약에 포함된 건 알죠 비약이지만 웃기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 잘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 5%가 재미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게 그냥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자 재밌으세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특집 강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이해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카톡이든 전화든 만남이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든 만남이든 교제든 이런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의 효율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걸 먼저 분명히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직 결론 내리지 마시고 좀 더 들어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고 다만 그 재미있다는 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유머러스한 사람 웃기는 사람 하하 호호 되게 재밌어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 그거하고는 좀 많이 틀리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틀릴까요? 여자들 재미있는 남자 좋아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여자분들 많으신데 재미있는 남자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아마 반반일 거예요 재미있는 남자? 재미있는 남자 좋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좋다는 게 그러니까 재미있는 남자면 당신 남자친구하고 재미있는 남자면 결혼하고 재미있는 남자하고 계속 만나고 싶고 이런 거냐고 즉 교제하고 싶은 거냐고 그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은 거냐고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아니 뭐 그건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설명을 못하겠지만 반 정도는 맞는 것 같고 반 정도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 어떤 사이가 되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걸 서양적 개념에선 라포를 쌓는다 라포를 쌓는 게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라포르 또는 라포를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낯섬과 경계심의 반대가 라포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또는 다가가서 친해지고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낯섬음과 낯섬음과 경계심을 낮추거나 허물어야지만 그게 무슨 사이가 된 거고 무슨 관계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강력하고 빠르고 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 이 세상 가장 훌륭한 무기가 재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근사하고 멋있고 능력 좋고 잘나가고 인기 있는 남자가 아닌데 아주 아름다운 미녀와 어떤 사이나 어떤 이성교제의 관계가 될 수 있다면 그 딱 10%의 확률 그중에 다시 또 제끼고 5%의 확률 갖고 적그랬는데 그게 뭐다? 당신이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에서의 노력을 하면 미녀가 당신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게 이런거 있잖아요 그사람 알지 잘알아 무슨사용 아는 사람이야 연락도 자주 하는데 그래 만나면 되게 유쾌하신 분이셔 되게 활기차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사귈생각이 있는건 아닌데 사귈생각이 있는건 아닌데 어쨌든 그분도 들이미는건 아니니까 그냥 인간대 인간으로서 재미있고 만나면 좋은 사람이고 밝으니까 대화를 그냥 하게 된다 이렇게 경계심을 늦추는 경계심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미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효과예요 약간 이렇게 좀 술이 들어가거나 약간 웃음가스가 들어가거나 약간 편안한 분위기가 되는 그런 경계심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당신이 좋아하는 이성을 당신이 사로잡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이 나한테 들이미는 그 잣대 있잖아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귄다고? 내 스타일인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가지는 어떤 의문 불신 낯섬 어색함 경계심 돌다리 두드리는 이런 느낌 이런걸 낮춰야 됩니다 낮추는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죠 유머감각이 좋은 남자는 여자를 침대로 반쯤 들인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이 항상 딱 반밖에 안 오나 발만 안 많이 건져놨지 발만 이렇게 몸은 바깥에 있어 그 침대로 반쯤은 끌어들였다는게 뭐냐면 몸은 문 밖에 있는데 발만 침대에 침대가 문 앞 문 바로 문 열면 바로 앞에서 미녀가 들어오세요 우리집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가진 않아 들어가진 않은 상태에서 뭔데요 문 밖에 서있는채로 발만 침대에 오는거야 무슨 쓸모가 있어 딱 그 정도라는거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한계인데 그게 한계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효용성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는거 이유를 배반적인 양쪽에 동전의 앞 뒷면을 다 이해돼요 지금은 제가 한계를 말씀드렸듯이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엄청난 효과를 가지냐면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대사가 찬져갖고 첫번째 제자였던 교수님이 하수 그 영화 좋아해서 맨날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범죄의 재구성이란 옛날에 한국 영화 있어요 범죄의 재구성 박신양 나오는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그 한국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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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사기치라는게 아니에요 한국 영화 대사에요 대사 그대로 옮기는거에요 사기는 테이블에 앉히는게 거다라 이렇게 테이블에 앉히는게 사기의 절반을 넘는다 이 뜻이에요 내가 내가 누굴 사기치고 싶어 근데 잠깐 좀 와보세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상대방은 테이블을 안 치는게 사실상 게임오버다 그게 거의 다다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근데 그게 미남이든 미녀든 훈남오빠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좀 해보고 싶어 뭔가 좀 내가 이런 매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 라면 먹고 가시려고 하든 날이 덥네 뭐 이런걸 하든 뭘 좀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신천지 수법이라고 나름 맞는거죠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뭔가 테이블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뭔가 돗자리가 깔려야 해보든 말든가 할거 아니야 테이블에 앉히기 낮춰야 라면을 먹자고 하든 뭘 하든 할거 아니냐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사기꾼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테이블에 앉히는게 그냥 다다 테이블에 앉히면 거의 웬만큼 사기를 70-80% 이상 거의 마무리 졌다고 해도 다행이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앉히는거 나한테 경계심을 놓치고 무슨 얘기하나 어떤 사람이나 나한테 말하고 나를 어필하고 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바탕에 돗자리를 깔게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 능력이 뭐다 그게 재미다 그게 재미다 그게 재미가 가지는 실제 효용성 중에 반이에요 낯섬과 라퍼에 반대되는 낯섬과 경계심을 아주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낮춰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라퍼를 싸는데 걸리는 기간을 확 좁혀내면 좁혀내만큼 뭐가 된다 매력이 된다 그래서 경계심을 놓쳐서 테이블에 앉혀서 스스로의 매력이나 뭐 자신에 관련한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바탕의 돗자리가 되어준다는 그게 재미가 가지는 파워풀한 효율의 절반입니다 절반 강력한 효과 이게 뭐냐면 OO OO 도전 도전